다짜 만숙 혼자 하고 창문을 열고 이제 청소를 한바탕 해야겠어요 혼자 살수록 이렇게 깨끗이 취하여 침대 밑에도 깨끗이 이렇게 잘 빨아줘야요 임플란트 하고 그냥 술도 안 먹은 게 뭐 할 일이 없은 게 청소라도 깨끗이 해야지 안그리오? 이렇게 깨끗이 사는 모습을 비춰줘야 여자라도 하나 놀러오지 안그리오? 그럼 밥 한 끼는 챙겨드릴게 한바탕 찍었더니 속이 다 후에 넣어당겨요 아따 이제 배고프네 된장 안수꾸라 고춧가루 하나 다시다 고창을 좋아해서 고추랑 고추랑 한 숟가락 넣었어요 도구도 좀 넣어주고 미역줄기 미역줄기 무생채 고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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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숟가락 넣고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 사무실에서 주신 천지름이요 천지름 한 숟가락 넣고 바깡게 오나무삭 넣고 앞주요 이발있어 양품비빔밥 된장찌개 묵은지 잘 먹었습니다 입맛 없을 때 이런 게 최고다 이말이요 곱창 너무 잘어울더라고요 옆 Avant 셔시지 둘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청양고추 양념장 새우가 너무 맛있어 레몬스 1. 3 5 5 3 5 5 6 5 5 6 6 5 5 6 10 고소한 고춧가루 팽이버섯 치즈와 같이 먹어야죵 바삭바삭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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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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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레이널라 오늘 입만 하나도 없었는데 다 먹어버렸네요 감사합니다